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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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같은 데서는 어떻게 전동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수도권이랄지라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목사님들은 개척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제일 힘든 동네가 영도입니다. 영도에 들어가 보니까 큰 교회가 100명, 200명 날로 뛰는 분들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당 자체가 더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예배 참석하는 사람만 3천명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 하니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는 24, 25의 영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파고들면 되느냐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전도 똑같습니다. 이리로 파고들면 되느냐 이리로 파고들면 되느냐 이리로 파고들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못하고 없는 데를 파고들면 됩니다. 이걸 어디까지 보고 파고들면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간혹 굉장히 훌륭한 사람보다 안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멘토로 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멘토로서 얘기하면 원어메이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쉬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이런 거 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 밀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완전히 불신자인데도 처음에 이 사람이 자동차 수리했잖아요. 돈 안 되거든요. 어리묘한 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건설적으로 파고돼요. 건설적으로 파고 돌아보니까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건설을 안 하니깐요. 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국가하고 재벌하고 손잡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어리묘한 거요. 이 사람이 어리묘 오니까 중동으로 파고돼요. 그리고 가보니까 뭐 이것도 더 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배라 그렇게 아무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요. 조선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단계 단계를 볼 때 보면 뭐냐면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 거의 망해버렸을 때죠.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보니까 전부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것만 창조심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현실은 언제든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노바데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안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똑똑한 분은요 대능적으로 막 탈라붙어요. 그 정도 되면 밥은 먹습니다. 그러면 밥 먹으면 안돼요. 세계선교회가 되잖아요. 안된다고 하는 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노바디를 노리라 이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어려웠냐 그게 더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같이 성교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대학교 한무형 교수 보면요 이분은 앞으로 전세계 물 우리와 같이 성교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이분이 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빗물을 받아서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예사를 듣길지 몰라도 그게 굉장히 가능하고 가장 쉬운 거예요. 빗물은 거의 어디든지 있으니까요. 그걸 식수로 바꾼다. 이게 우리 세계선교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진짜 볼수록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어째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교수님은 지금 복음만 받으면 딱 된다. 완전 복음이다. 당연히 인생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을 지금 못 깨달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 물어서 왜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 너무나 솔직하고 그 사람다운 답을 했어요. 이게 돈이 안됩니다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뭐 수자원 공사, 땜 공사 이런게 돈이 되지 빗물을 받아서 먹어라 이건 돈이 안된대요. 그래서 독도한 사람들이 안달라 부는데요. 교수님 중에서도 뛰어난 교수들은 안한대요. 교수님 중에서도 뛰어난 교수들은 안한대요. 돈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됐더라구요. 끝말이 더 중요해요. 이게요, 돈보다 더 중요한게 됩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런거요. 복음이 바로 돈이 안되게 보이지요. 이게 돈이요.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면 보입니다. 쉽게 보입니다. 못 들어서니까 왜 못 들어서습니까? 안 가니까 가는데요. 다른거 가지고 가니까요. 이걸 보이면요. 이걸 봐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지하게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할 때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많고 못 들은 곳이 많아요.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경제를 해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는 이쪽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지금은 보편화됐잖아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딱 그 집만 24시 장사를 그럼 밤에 갔다가 우리 어디 갔다가 식당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집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완전히 할머니는 아닌데 할머니 같은 사람이 떡이 넣어요. 그래서 어쩌서 지금 문을 열었습니까? 문을 열었기 위해 자기는 안 닫는데요. 그냥 여기서 자고 한다는 겁니다. 어디 시골 그런 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서 그리 하냐고 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할머니는 그냥 했는 얘기예요. 저는 그 할머니 속에 굉장한 걸 많이 봤어요. 그게 노바디고요. 그게 이집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래 그래 할머니 하는 말이 길 가다가 낚시하러 오고 배고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누굽니까? 켄터키 치킨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 원래 기름을 팔았잖아요. 미국의 차가 확 지나가다가 기름을 파는데 먹을 거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하고 불어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킨을 튀긴 거예요. 서비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 전역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KFC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를 잘 보면 이게 보여요. 천안 지역이라든지 지금은 다 보편화되었지만 변두리 이런 데서는요. 어로어로 그냥 따라가다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내가 우리 산업인 보고 원양업을 해라 이랬잖아요. 원양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멀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깊이 봐 버려야 돼요. 그렇죠. 멀리도 가야 되지만 부산 전역을 내가 봤지만 깊이도 봐야 되고 높이도 봐야 돼요. 그래서 렘넨트 일곱 명이 일곱 동산을 보면 전부 이거라고도 봤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얘기고 우리 인생얘기고 전도얘기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요. 이 단계를 거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고 솔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 쓰잖아요. 그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라는 말은 머리가 있는데 쓰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이상형이 있잖아요. 잘 맞지도 않은 잔머리. 그걸 쓰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다 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율법적 차원도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천안 뿐만 아니고 전국도 안 되고 있는 외국에 이런 데도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작입니다. 시작을 한번 보세요. 장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장소도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점을 따라가라고 말이죠. 그것과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멤버들을 보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나 지시가 나오고 할 때 보면요. 열심히 이렇게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텝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 이러면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잖아요 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 가운데 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산업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고요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remnant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결국은 이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달이 되죠 결국 이게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 가운데 요셉이란 말입니다 모친이 죽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굉장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싹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과정을 조금 보셔야 돼요 과정은 굉장히 축복인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갑니다 이럴 수 있다니깐요 꼭 노예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큰 인물이니까 좀 큰 어려움이 오죠 감옥으로 갑니다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은 총조의 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이다 성공이다 응답이다가 아니고 과정이다 자 성취는 어떻게 되죠 이게 중요하죠 성취는 노예 현장으로 갔는데 그 노예 현장이 중요한데요 농사를 짓는 데가 아니고 군인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성취입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모든 제수와 간수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죠 왕국으로 갔는데 모든 신화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은약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에버리바디다 고 말이에요 전도는 뭐냐 에버리바디 아닙니까 복음은 뭡니까 노바디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에버리바디입니다 이 답을 딱 갖고 있어요 이러면 딱 여유 있게 됩니다 조금은 응답은 설치고요 또 좀 안 오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특히 이 답이 없으면요 천안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도 변드려지게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뭐 도시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개척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90% 이상이 미자립으로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산업인들 딱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거냐 뭐가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차원에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누가 한 거를 할 겁니까 아니 교회에서 뭐 일을 한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누가 할 겁니까 그거 내가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 누구도 못하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에 응답이 오는데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절대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성경 말씀을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를 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또 산업인들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부인 문제 남편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부인이 다니면서 남편 욕하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남자한테 물어봐서 여자 욕할 거 더 많습니다 그게 심각한 착각에 걸린 겁니다 그게 심각한 착각에 걸린 겁니다 이것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발견한다는 nobody 누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진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아내를 이해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이용하고 육신적인 거지 이러면요 이게 다 이게 와야 일이 되는 겁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오지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현실에 감사하게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가장 말 되는 소리예요 이 현실 앞에 감사한다는 이걸 모르면 어떻게 감사할 수겠어요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원양업이란 딴 거 아닙니다 깊은 곳을 봅니다 아니 현장에서 멀리 안 가는데 여기서 깊이 봐버리면 그게 원양업이에요 높은 곳을 본 겁니다 그게 원양업이에요 현실을 떠난 게 아니고 현실에서 높은 걸 봅니다 현실을 떠나버리면 그건 아니죠 사람들은 생각해를 많이 보던데 자연인 거 산속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전 국민이 그래 버리면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산에 가서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많이 봐요 나도 틀만 계속 보이더라니까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현실을 떠나서는 되는 게 아니죠 이걸 본 겁니다 넓은 곳을 본 겁니다 침삼아 고기 잡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해도 돼요 낚시하니까 정말 먹고 살라고 하면 그래갖고는 안 되죠 배 타고 나가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로 뭘 하려면 깊은 곳, 높은 곳, 넓은 곳을 봐야 돼요 시작할 때 부산에서 영도에서 보니까요 깊은 곳을 봤다는 말은 사람 다 병들어 있어요 높은 곳을 봤다는 말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게 미래가 없어요 그래 어떡할 건데요 그래 죽도록 돈 벌어 어떡할 건데요 써도 못하고 재앙에 빠져 죽고요 그걸 내 보세요 내가 가자마자 헌신하는 집사람을 보겠는데 그 남편이 사업가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 막 투자하는 사람 막 벌리는 사람 있잖아요 자 캐릭터가 그래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어렵게 되죠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면요 교회할 시간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움직이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부인에게 줄 돈도 없어요 결국 무너지대요 결국 무너지는데 난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만날 이유도 없는데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딸 결혼 줄이를 내가 했으니까요 딸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크고 이래요 그날 날 만나더니 그 큰 키에 허리를 90도 꺾고 절하더라고요 저는 뭐 꺾을 수도 없고 서서 이렇게 어미가 있는 인사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보니 그렇게도 힘듭니까 넓은 곳이란 말은 너무나 못 들은 데가 많다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 또 중위자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표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 더 진짜일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호랩산으로 갔을 때입니다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세미한 중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하는 기도가 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힘을 얻는 기도가 진짜 기도일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기를 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God's new start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제가 알려드린 일과의 생각을 해요 드ón прост목 Guinness 정말로 하나님의fern'm 이venge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